그걸로 그냥 AD 방템 띄우시는 게 나을 것 같거든요? 게임 시작했어 얘들아? 아니, 안했어. 아니요? 지금 로딩창이야? 네. 뭐야 누가 좀 펑이야? 퍼즈 좀, 퍼즈 좀. 게임 들어가면 퍼즈 좀. 야 윈텐은 혹시 로딩창이 없어? 야 들어가면 퍼즈 좀. 잠깐만. 퍼즈가 흘렸어요. 이거 뭐야 이거? 13. 퍼버그님 별풍선 5개 감사해요. 아 미치겠네 진짜. 야 카페를 가입해야 하는데? 아 이거 어떡하냐? 아 이거 진짜. 아 이거 진짜. 아 이거 진짜. 아 이거 안녕하세요. 예? 어떻게 할 거예요?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아니. 제 동시에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? 여기는 래프리가 없구나. 그럼 이러는데? 아 이거는 래프리가 없구나. 시청자분들이 래프리 아니겠습니까? 상호야 집자는 빌드가. 나도 몰라. 나도 몰라. 벅신가요? 아 미치겠네 진짜. 아 미치겠네 진짜. 너무 행복하대요. 그냥 스크림 취소하고 형 날 까면 안 돼요? 아 개소리 안되지 아니. 아니 이미 40분이 지났어요 형. 아 일단 형 나 배가쁘니까 학생실 갔다 올게. 아 잠깐 제발. 아 미치겠네. 아 죄송합니다 진짜로. 아 미치겠다. 놀랭한 판 하고 올게요. 아 가지마봐. 진짜 다 됐어. 다 됐어. 정말 죄송합니다. 정말 죄송합니다. 정말 죄송합니다 여러분들. 정말 죄송합니다. 기다리시다가 정말 죄송합니다. 제가 그게 이럴려고 한게 아니라 진짜로. 아 제가 진짜 업데이트를 했는데요. 이거 진짜 이런 문제가 생길지 진짜 몰랐어요. 너무 죄송합니다 진짜로. 아 진짜 너무 죄송합니다 이거. 아 이거 업데이트를 괜히 해가지고 진짜. 아 난 10시까지 이거 롤만 까면 되는 줄 알았어. 아 진짜 죄송합니다. 빨리 할게요 진짜. 초스피드로 빨리 할게요. 정말 죄송합니다. 바로 되는 줌. 바로 되는 줌. 다 됐어 다 됐어. 90% 90%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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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. 아 근데 설치를 완료하려면 컴퓨터 재시작하십시오. 빨리 할게 진짜 미안해. 정말 죄송합니다 여러분들. 정말 죄송합니다. 지금 바로 재무집 정말 죄송합니다 여러분들. 형아 형아 용서해주세요 정말 죄송합니다. 제가 여기 정말부탁 끊죠. 정말 죄송합니다. 손 뜨고 있을게요 진짜 정말 죄송합니다. 빨리 빨리 빨리. 빨리 할게. 와 총단 1초 들었네. 아니 이거 한다고. 뒤에서 떼지면 안 된다고 배웠는데. 학창시절 때. 아 저 박 어딨어. 이거 진짜 무마 시키면 박이라도 깨압니다. 제 사죄하는 마음을 이제 안 깨지는 박으로 사죄드리겠습니다. 바로. 시작. 오 opera. centro capt say. 예출의 불만을 양phr Inspiring 부분정 Mod 어 두라 parenth pirrn 아 진짜 죄송합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진짜로 정말 죄송합니다 아 시골 소리는 왜 또 안 들려 오빠 오빠 형 오디오 드라이버 깔았어요? 몰라 시골 편해 그냥 아 이거 시골 아 이거 시골 맞다 그 정말 미안한데 너 혹시 스킬자 팁으로 소리내면서 해줄 수 있냐? 사운드가 안들려 아 육판으로 큐 쏠때마다 소리내요? 어 물가가 소리 낼 수 있어요? 너 있을때마다 내라 난 큐 쏠때마다 만들게 어 너무 좋았고 너무 좋았고 아 이거 버릴래 그냥 풀공 박으면 돼요 큐?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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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배 빠진다 진짜로 난 소리도 하나도 안 들리고 이래서 그래 진짜 나 바뀌어가지고 아니 어떤건데 어 나 잠깐 물좀 떠올게 어 여기서 어떻게 하라고?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 뭐야 아 시골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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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늦었다 진짜 다 늦었다 저 씨 아 아 아 시골 됐다 이잇